Perozom Hi, Indonesia fans! 둘 셋 I'm your present! Hi, We are Dream naught! 네! 여러분! 저희 드림노트가 두 번째 싱글 앨범 DREAMWORTH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! 네 이번 타이틀곡 HOKUNA WATSON은 업템포 씬스퍕 전화로 80년대 댄스 느낌이 가득된 곡입니다. 저희의 통통기나 에너지가 잘 표현되어서 여러분들도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는 앨범 같은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. 드림마카시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